이 날의 제목은요. I think it's gone bad 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음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오래 뒀는데 냉장고 넣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그게 또 항상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상한 것 같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이 상했다라고 할 적엔 이게 맛이 같다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t's gone bad 라고 하게 됩니다. 맛이 나쁘게 변했다 라고 해서 It's gone bad 맛뿐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죠. I think it's gone bad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가 아니면 진짜 이 우유가 상한 건가 이렇게 묻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라고 조금 반신반의해서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74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이 정말 공기가 좀 이렇게 답답한 건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Is it me? 이렇게 시작합니다. Is it me? 이게 나뿐인 건가? 혹은 Is it just me? 라고 하기도 합니다. Is it me? or Is it really stuffy in here? 자 stuffy 하게 되면요. 뭔가 꽉 채워져서 이렇게 갑갑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stuffy 하면 오 갑갑해. 뭐 이런 말이 됩니다. Is it really stuffy in here? 이 안이 정말로 갑갑한 건가? Or Is it just me? 아니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떨까요? 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공간이 사진에서 본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좁은 건가요?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이렇게 말할 때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곳에서 이렇게 웹상에서 보여주는 공간 보면 굉장히 넓찍해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런 건가? 라고 해서 Is it me? or Is this space much smaller than it looked in the picture? 좀 길죠. 자 Is it me? or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Is this space much smaller? 이 공간이 훨씬 더 작은 건가? Than it looked in the picture. 사진에서 보였던 것보다.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forget to를 이용한 표현들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는 거를 깜빡 잊어버리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forget 하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럴 적에 forget 하는데 어떤 거 하는 걸 잊어버린다. 라고 할 적에 forget to 뭐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 사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다면 I forgot to buy milk. I forgot to buy milk. 하시면 되는 거죠. forgot 하면은 forget 새 과거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 사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 Don't forget to buy milk. Don't forget to buy milk.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forget to use the right of a zero.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It's nice.